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대로 내준바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리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베었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이 시간 예수 부활의 증인이란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부활주의로 저희가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매주 강단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의미는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고 또 영생의 감격 속에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기독교는 우리가 부활의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타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유일성이 바로 이 부활절입니다. 어떤 종교도 신이 인간이 된 법이 없고 또 인간이 되어서 신이 그 죄를 위해서 죽고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양대축인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탄절은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초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자로 오시는 구원의 시작이라면 부활절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구원의 확증이고 감사절은 이러한 구원에 대한 감사고 감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이 이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라면 24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는 바로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완전히 씻어줬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이라면 부활은 바로 그 허물이 완벽하게 깨끗해졌다라는 증표 자체가 바로 부활사건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이라면 바로 부활은 사망과 죄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로 영생 문제 해결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성을 의미한다면 부활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동전의 양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사건은요. 이 사건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목사님께서 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첫 설교입니다. 초대교의 첫 설교로 우리가 복음 설교의 모범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또 부활하심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재림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요에서 2장 그리고 10편 16편 말씀을 인용해서 성령 강림과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역사적인 것이고 이것은 이미 성경대로 예언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역사이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증명 살아있다는 것은 곧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 날을 주시고 이 새벽제도에 나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진행하실 하나님의 일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시간표까지 부활의 소망을 또 증거하는 사명 감당하심으로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다. 분명한 한의 소망 붙잡고 부활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 성취입니다. 오신절 마가다락방의 성림 강림 이후에 바벨탑 사건의 반전이죠. 흩어진 자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각 나라의 방원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어집니다. 15개 나라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그들이 제자들을 보고 새 술에 취했다 라고 처음에는 착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오신절 성림 강림에 참된 의미를 이제 이 설교를 통해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오셨는데 이것은 이미 요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일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에서 2장 28절에 보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기독교가 세상의 종교와 차별이 되는 것은 굳이 종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굳이 어떤 세상적으로 문화적인 어떤 종교로 만약에 분류를 한다면 성령의 종교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는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른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성령의 사람들로 새롭게 변화된 존재들입니다. 이번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계속 생기생령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생령이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는 생명 바로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 범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인간은 이제 이 기능 자체를 상실하게 된 겁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생명이 이제는 육신이 되어버린 것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단절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 인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원래 인간으로 회복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강단의 인삿말에 굉장히 더 와닿았습니다. 부활은 우리를 재창조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어제 인삿말이었거든요. 모든 것을 초월하는 성령의 권능을 이렇게 힘입게 되면 절대 불가능에 타락한 전자 타락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원래 인간의 상태로 절대 가능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수님 현재성과 장차 심판주로 다시 오실 미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은 결국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넘어 영원까지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지상사역 성육신이었고 십자가였고 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성취고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기 위한 여정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부활에 내 부활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믿음도 부활되어지고 우리의 사명도 부활되어지고 우리의 후대와 가문과 가정이 다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접적인 우리의 이 땅에서의 부활도 중요하고 또한 고린도서 15장 35장 38절에 보면 송도가 장차 부활했을 때 우리의 몸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씨가 땅에 떨어지면 일단은 썩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체 한 줌의 흙으로 썩어버리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부활의 시간표가 되면 장차 주님이 제림하실 때 우리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완전한 부활체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도 부활할 거기 때문에 첫 열매로 예수님 먼저 보여주신 거거든요. 자 이러한 부활의 메시지가 모든 교회의 최초, 최고, 최후의 중심에 서야 되는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부정하는 교회 생명력을 잃어버린 죽어버린 교회입니다. 자 선교사 헨리 마틴이 그리스도의 영은 선교의 영이고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더 강렬한 선교의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원교회는 237 선교 원년을 선포했고 다음 주에 또 515명의 중직자를 세우는 임직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대회와 맞물려서 우리가 임직을 진행한다. 원래 여러분 임직 예배는요. 저희가 5월, 6월로 미루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굳이 바쁜 선교 대회가 있는 이 4월에 왜 주간을 같이 진행을 하냐. 237 선교 중직자를 세우는 거거든요. 237 나라를 맡게 될 중직자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조금 타이트한 일정이지만 함께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보에 여러분 13페이지에 입국하시는 파송 협력하는 선교사분들 명단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이번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237 임직을 앞두고 사실 내가 어떤 직분을 맡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장 속에서 부활의 감격을 전하는 자가 바로 237 선교 중직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 왜 언약 성취했냐. 결국은 생명 살리는 일과 직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3운동의 주역으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부활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냥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죄인의 자격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 받으신 겁니다. 잠시 그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사망과의 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은 선악과 범죄에서 반드시 죽으리라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 진행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가 너무도 많이 외치고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곧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 의미인 줄 믿습니다. 부활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생겼고 죽음의 건세를 무기력하게 만드신 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늘 말하는 원시복음 상수기 3장 15절의 성취가 부활사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십자가사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고 얼마나 사단의 쾌제를 불렀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부활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이 구원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에 메여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부활사건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고 부활사건 때문에 우리는 장세기 3장 재화 저주 가운데 여전히 메여있을 필요가 없는 완전 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받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본문 25절에서 31절에 거쳐서 10편 16편 8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다윗의 부활신앙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사도행전 13장 34절 35절에 안디옥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 같은 10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온다면 다윗과 같은 왕이 오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들의 국기에 보면 다윗의 별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가장 존경하고 그들에게 영웅으로 추대되는 사람이 바로 다윗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했던 대표적인 증인이자 선지자가 다윗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자그마치 천년 전에 이미 다윗은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았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에 우리가 늘 다윗의 혈통 예수 그리스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예표와 예언들이 구약 전체를 통해 수백 번 나오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 제사장, 왕들이 그들의 사역이 결국은 장차 오실 그리스로를 예표하는 그림자였고 이들로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대신 예수님이 그리스로 오신 것입니다. 23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대로 십자가 사건 부활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과 예지 속에 성경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사단의 끊임없이 이 부활의 사실성과 역사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을 희석시킬까 기절설, 시체 도난설, 환상설, 조작설, 동산지기설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의심의 가라지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확실해지는 것은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다라는 것 결국 이것을 더 확실하게 시키는 반증밖에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언약 성취임을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뿐만 아닙니다. 보금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감격과 능력을 체험한 자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8절에 부활신앙 가진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사건 두 가지 영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흑암권세에 대한 완전 승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활사건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바로 이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저희 말씀 목상하면서 수년 전에 목사님께서 이 부활 메시지 하셨던 자료들을 쭉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핍박 중에도 이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초대교회의 인사였습니다. 그것이 그 핍박과 고난을 그 시대에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거든요. 우리는 그러한 핍박과 고난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스트레스와 어려움들을 여전히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에서의 부활신앙이 사실은 잘 적용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도 건강도 경제도 우리 후대도 우리 사욕도 부활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현재 진행형이다 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부활의 능력을 24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애벌레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장애물이지만 일단 나비가 되면 날아다니면서 편안하게 보는 둘러볼 수 있는 구경거리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나비는 날 수 있거든요. 우리 역시 애벌레 의식을 갖게 되어지면요 다 장애물입니다. 이것도 불평이고 이것도 위의 걸 못 바라봅니다. 늘 땅의 걸 바라보다 끝납니다. 우리는 천국 소망 부활 소망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늘 피의식 갖는 장애물 앞에 넘어지는 애벌레 의식에서 벗어나 여러분 나비 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애벌레가 변하여 나비가 되듯이 우리는 날마다 영적 성장을 이뤄내야 되고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덜입을 때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도 절대 강능으로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이라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본문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저는 이 말씀을 이번 주 저의 레마의 말씀으로 붙잡았습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메시지를 사도리들이 외쳤을 때 하루에 3천명이 해결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동일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사문동을 통해 또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의 부활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전도와 성교 망대를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